2015년 1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EXID와 에이핑크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운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운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EXID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울어? 나 울어. 일단 네. 저희 그동안 고생했던 저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저희 그리고 이제 멤버들 가족들 엄마 아빠 형제들 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은 대중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값진 일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EXID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EXID이었습니다. EXID LET GO!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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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빵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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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